안녕하세요 저는 참잠스쿨 부대표 이인지입니다. 참잠스쿨은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전국 단위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2015년 모임을 시작해서 현재는 120여 명의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보건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흥미로운 요소들을 학습과 결합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우리들의 일주일로 10만 명의 10분을 가치 있게 라는 생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교육용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명이 일주일 내내 달려들어야 간신히 한 편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전국의 수많은 교실에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희의 그런 일주일은 매우 값진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국정교과서 1, 2학년 안전한 생활 전체 삽화를 그렸고 5, 6학년 초등 수학 삽화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비와 초능력 비주얼 싱킹 등 다양한 학습서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학습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사례로 EBS 미래교육 클러스에도 소개되었으며 매년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스쿨 아카데미에서는 매월 둘째 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해 찾아가는 콘텐츠 축제를 진행해서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스쿨은 전국의 수많은 교실도 바꿔놓았습니다. 교실 현수막, 선생님을 위한 다이어리를 비롯한 다양한 교실 굿즈를 통해 선생님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적 나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스쿨 블로그는 하루에 평균 2만 명, 그리고 SNS에서는 수만 명이 팔로워하며 많은 선생님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스쿨은 배우고, 만들고, 가르치며 공유합니다. 저희 삼성스쿨에서 만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